파장 아이씨 아이가 원래 제가 뭐 친구들 사이에는 밥을 잘 사는 놈으로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밥은 잘 사요 솔직히 만나면 내가 살라고 그래 항상 야야 야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내가 야 너 걱정하지 마 항상 하는 얘야 그거 나의 후배들 막 해병대 후배들 만나서 밥 사달라고 하는 선배들이 있어 이거는 미친 거야 해병대도 아니야 그거는 해병대에서 그러니까 뭐 해병대 정신 하면 또 웃길 수도 있는데 아니 해병대에서 훈련소에서 배운 게 뭔데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이웃들을 지키고 해병대 어떤 정신인데 그래서 전회생활 하는 거고 어 근데 해병대 많은데 선배 아니 선임이 지갑 놓고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야야 나 지갑 놓고 왔으니 근데 이게 계속 따블 계속되면은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이건 문제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선배님들 계셔 응 그런 선배님들이 있어 막 그 야 나는 자기는 이제 뭐 은퇴해갖고 뭐가 연금 나오잖아요 웃으면서 연금 나오잖아 막 웃으면서 다 누릴 거 누리셨잖아요 자고나 했지 자고나 했지